이스라엘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조직의 필수 요소로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1. 의무 복무 대상 남성의 경우 18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남성 시민은 2년 8개월, 즉 3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성은 18세부터 2년, 즉 24개월의 복무를 요구받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건강 문제, 종교적 신념, 특히 유대 정통주의, 결혼 상태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했거나 임신 중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복무 연장 및 예비군 장교로 훈련된 사람이나 군 특수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복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시스템도 강력히 운영하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중 남성은 4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까지 매년 소집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3. 다양한 역할 선택 가능 이스라엘 방위군은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적 역할을 제공하여 신체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지원 업무 정보 처리, 군 의료,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종교적 및 민족적 예외 유대 정통주의자 남성과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은 복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입대하는 아랍계 시민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복무를 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민간 복무라는 대안도 주어지며 이들은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공익 봉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의무 복무의 배경과 영향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어 시민 모두가 군사 경험을 통해 자국 방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대비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 복무는 국민 모두에게 강한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민족 및 종교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예외와 선택의 여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